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옛날 아저씨 자기 이름으로 살지 않았어요 다 신정우가 자기 예명 같은 것도 있었잖아요 얘도 그랬어요 내가 여기서 깜짝 놀랐어요 내가 거기 가서 개를 부르는 말을 봤잖아요 남아다에서? 아니 타피 같은 데 가면 개를 부르는 진명신이라고 안 불렀어요 외국 이름을 붙여서 불렀어요 아 뭐 윈다 윈 뭐 그렇구나 뭐 윈리인가 뭐라고 그랬을듯한 말이야 있어 뭐하는 짓이야 내 땐 막 웃더라고 자기도 아무튼 자기 이름 안 써요 고맙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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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